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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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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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걸어가면 뭐 안 내도 되나? 타고 내려오네 출입금지 다 보이는데 뭐 자전거 타고 가더라고 아까 저기서 이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나 본데? 자전거 타러 여기 줄 줄인가 봐 이거 줄 쓰신거에요? 수호 왼쪽으로 ul 타러 불리 찬도 여기 무포 등대에 전에 여기서 막아가지고 무포 등대 맞다 그러니까 농골단 길인가 이거잖아요 저쪽도 돌아보고 3시간 안에 하면 저희 입장을 가야 되요 저렇게만 미끄럼테를 타고 내놔 고춧가루 도깨비 방망이 이 카페가 멋있더라구요 그와 또 좀 다르네 겨울에 왔었나? 겨울은 아니었어도 저기 봄쯤이 되니까 겨울은 곳 슈퍼트리 멜로려면 마을읍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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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상 공연 시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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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뭐 char the 차량 30 let's 한 죽은 답에서 우리가 안에서 족 땐까 esc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아니 이게, 뭐? 전자식만 올라오는 거예요? 아아. 이거 멋있다. 이거 오름을 빨리 타, 타. 자, 이러봐. 이거 나랑? 네. 여기. 깜깜치에 안 나오나? 아, 우리 등대를 한 번. 이렇게 찍어서 다 나온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을게. 하나, 둘, 셋. 아, 여기가 뜨거워. 뜨거워. 아, 씨. 때려내가지고 뜨거워. 여기가 뜨거워. 여기가 뜨거워. 여기 아까 사람 커있더라. 응? 아니, 자기야. 하나, 찍어. 너, 빨리 앉어. 나 혼자? 여, 나 혼자서. 이게 약간 옆에 팔을 찍어야 되네. 아빠, 이쪽 이쪽 같이 찍어. 응? 내려가는 길? 에드벨트 안타고 내려가는거지? 응 에드벨트 타도 되고 안타도 되고 탈 필요없어 침묵이시아 발로 짖는 걸 왔더니 끌고 간 미리 저기 가나요 모터로 떨어지면서 전기자전거네 고춧가루 이건 뭐야. 나가면 헌터야 돼. 들어오는 걸 안 돼야죠. 나가면 헌터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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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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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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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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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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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가 화장실이구만 이렇게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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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